얼마 전에 홍직동에 상간녀가 이사를 어때요? 이민경이라고. 얼마 전에 이사온이면은? 오! 그래! 506호! 아싸? 상간녀? 아니, 결국 그럼 돈이 목적이었단 말이에요? 이사 되도록이면 빨리 가져야겠어. 상간녀가 우리 아파트 산다는 게 용납이 안 돼. 제가 상간녀라고요? 이거 아니에요. 회장님, 어쩜 이 사람들이 진짜 이러냐? 누군가 악의적으로 506호를 노리고 앉을 것 같은데. 아니면 아니, 나 당당하게 얘기를 하면 되지. 왜 또 피하고? 내 편은 하나도 없는데,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거 아니까. 왜 편이 하나도 없는데? 나 있잖아! 이제부터 우리 같은 편. 짠! 이제 우리가 다 한 배를 탔으니까, 506호는 신입 회원으로서 적응을 잘 하고. 나는 우리 아파트가 너무 좋아. 평소에 여기서 같이 살 거야. 위급해. 위급하게 풀고 싶어. 나 잠들 때까지 여기서 있다가. 알았어. 내가 기다려줄 테니까 얼른 자. 내가 하려고 했던 거 해. 뭐? 하려고 했던 거 하라고. 나 잠들 때까지 온다. 우승 내 인생을 파악하려고 했던 거 해. 한글자막 by 한효주